다카악한을 원망할거야 상대는 한번 또 들어가 봅시다 다카악이 날카로웠네 금방 박하니 막은 사람 날카로웠낸 카드라 근데 상대를 잘못 만났네 저글 저글 자 갈게요 저글을 원합니다 상대 하하하하하 자 그러게 단계차이로 이긴듯 하하하하하 자 좋아요 저기로 뭐 해볼까 고민이 좀 됩니다 보호를 찍어주겠습니다 보호를 찍어주겠습니다 자 상대가 뭐하는지를 좀 봐야될 것 같아요 자 진정해 어 너무 겉에 있어 자 자 한 바닥을 먹어보겠습니다 헬베러 이런거 하진 않겠지 일단은 투애처리 한번 갑니다 저는 투애처리로 한번 가볼게요 부유하게 부유하게 정찰도 안하고 이제 노정찰 최대한 부유하게 갑니다 어 웹 부유하게 그리고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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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 이제 회복 좀 하고 자 나는 이제 회복이 된다고 자 좋아요 싸우면 싸우면 좋아 감사합니다 자 봄진을 못돌아갔단 말이죠 상대는 자 레오를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보글링도 한번 씹어줄게요 자 좋아요 상대도 이제 뭐 8배로 그런건 아니고 부유하게 그냥 갈 생각인가 봅니다 자 한번 더 오죠 새거로 아마 올거 같은데 허용 안하지 궁금하게 해야죠 궁금하게 자 뒤를 조심해야 돼요 자 빠져나간 줄 알겠지 뒤로 뒤로와보는가 어 도구로 찍었나 오구로 찍었구요 자 정차를 한번 가겠습니다 드로를 일단 먼저 찍어줄게요 자 상대는 이제 하이십니다 최대한 이제 테크 위주로 이제 가야 할 생각이구요 자 최대한 잡아줍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 이길 것 같긴 한데 한번 봅시다 어 줄거고 커맨드 벙커를 지었네요 근데 자 벙커 지었습니다 참고로 뭔가 일단은 메카닉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그냥 이제 아까 그 경찰이 안 돼서 먼저 안전하게 지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의도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됩니다 바로 슬슬 되니까요 자 제거해줄게 커트 커트 좋구요 오보로드 아 오보로드 찍기 전에 이거 해처리 지었어야 되는데 자 지금이라도 지읍시다 오 잠시만요 바이오닉 좀 늦었습니다 저글링 찍어줄게 이거는 저글링 저글링 자 최대한 흔들어주면서 자 최대한 흔들어주겠습니다 이탈되시니까 일단 저글링을 찍어주긴 해야된단 말이지 자 오 아파요 자 일단 좀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들 자 자 그래도 마린을 좀 잡아주긴 한단 말이지 여기서 자 이탈을 한번 찍어주겠습니다 이탈 이탈 자 싸워볼까 그렇죠 정신없이 이탈 원배록이야 자 원배록도 괜찮죠 여러분들 이제 많이 없다는 거죠 상대가 벙커가 빈 벙커 아 빈건 아니었지만 자 괜찮습니다 야 색깔이 비슷하다 이거 바꿀게요 누가 누울건지 모르겠네요 자 니탈 떴습니다 여기 멀티 먹어주고 있구요 자 라이스 한번 봐주겠습니다 자 업그레이드 일단 준비중이죠 일단은 키덴을 빨리 짓고 럭 업그레이드를 한번 합시다 자 이탈을 일단 최대한 잘 모아줘야 저도 이제 아까 일꾼이 털리다보니까 이탈을 이제 터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탈을 좀 더 잘 모아주는 상대가 그래도 타이밍은 안나와요 이건 한번 찍어줄게요 이걸로 한번 터러보겠습니다 가난하게 만들어줄거야 가난하게 그런 식단 좀 좋단 말이죠 그리고 하고 들기 자 최대한 째 까다롭게 갑니다 좋아요 팩토리가 올라가고 있죠 팩토리 자 투베러 팩토리네요 투베러 팩토리 투베러 팩토리 일을 못하는거 자체가 손해 그리고 계속 이제 이제 해줍니다 이거 아카데미 깨질때까지 가만있을겁니다 어 자 그렇죠 이동을 봤죠 좋아요 럭 업그레이드 한번 찍어주고요 드론 도축 잘했습니다 스타를 다시 한번 찍어주겠습니다 아카데미 깨진거 굉장히 큽니다 이제 투베럭인거 확인했구요 자 드론 도축만 좀 잘해주겠습니다 뭐할거냐면은 일단은 병원을 좀 눌러볼까 자 널컵하고 이제 히덴을 부시면은 널크의 존재를 묻은다나 자 자 이제 스탑노프를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자 그럴려고 일단 종신없게 좀 털어주긴 해야겠습니다 자 자 공립 그 밀탈인 척을 한번 연계해보자고 호 야 털렛위치 뭐야 굉장히 야무졌데 이거는 뭐 각이 안 나온다 어 진짜 너무 좋아요 일단 2개 이러면서 일단 잘해주고요 뭐 어떻게 안되겠다 일단 럭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여러분들 살짝 파고들어 볼게 그러면 탱크 찍어주고 있구요 스타포트 완성 투베럭이라 마린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하나씩 그네를 한번 찍어줄거구요 하나씩 사기 자리가 일단은 나왔다는 거구요 그렇죠 아카데미 뭐야 두개 지었어 어? 내 뭐하는 친구야 이거 자 자 바뀌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카데미가 절실했다는 거죠 상대에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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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줍습니다 하나씩 또 깰까 마린이 많이 없다는 거죠 아카데미가 또 깨지면 어떨까 어? 하나씩 자 일단 밀탈 찍어서 럴커 변신 한번 해주겠습니다 럴커 변신 아카데미를 깰게요 그리고 깨지진 않겠다 그러면은 뺍시다 투스파이 올리면서 온닛 나 온닛 유탈이다 이거 연기를 제대로 한번 해줄거에요 여러분들 자 가스도 이제 멀프를 좀 먹어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 럴커 깨주겠습니다 자 자 숨어있어 들킬 수 있으니까 숨어있어요 일단 스탑 걸어놓을게 스탑 자 체력 없는거 일단 좀 빼주고 자 조롱 보충 좀 해주겠습니다 많이 털어도 낫구요 약간 온닛 유탈이다 이렇게 또 보여줄게요 야 근데 뱃슨이 뜨면은 이게 약간 의미가 없지 않나 싶기는 한데 자 뱃슨을 좀 잘 노려줘야 되긴 하겠는걸 자 자 여기 한 마리인 척 해보자 한 마리인 척 아니면은 그거도 좋아요 여러분들 한 마리인 척 하고 그니까 한 마리 빼고 다 스탑을 걸어놓는거지 자 그거도 좋아요 택배가 없다면 만약에 럴커의 존재를 들킬 수 밖에 없다면 한 마리 빼고 스탑 자 뱃슨을 한번 걸어두겠습니다 그거도 괜찮은걸 자 일부러 보여주는겁니다 이거는 일부러 한번 잡아줄게 맞으면서 자 탱크가 있어가지고 이거 근데 조심해야지 옹리뮤탄 이제 또 약점이 뚜렷하거든요 조심해야되요 이거 자 탱크가 있구만 탱크가 질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뱃슨이 이제 침 죽을 했기 때문에 말이죠 자 탱크가 어떻게 오케이 아씨 왓씨 야 다 죽었어 큰일났다 큰일났어 지금 굉장히 큰일났습니다 와 잠깐만요 탱크가 이렇게 또 탱크를 이제 굳이 크게 생각을 안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되나 배쓰리 쌓이면 또 힐이 빠지거든요 그죠? 다행이다 이거 오늘 일단 자 잠깐만요 자 배쓰리 쌓이면 안된단 말이지 자 미리리가 무섭단 말이야 지금 어 이탈이 그래도 이제 두구대 정도 되는데 아 쉽지 않은걸 이거 어 자 계속 모아줘야 됩니다 일단 배쓰리 3마리야 3마리 뭐야 쉽지 않아요 일단 한번 싸워볼까 어쩔 수 없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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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싸우고 보자고 여기 무탈 많으니까 배쓰고 배쓰 어디갔지 배쓰 어디갔지 배쓰 아 도망갔나보다 먼저 체제 전환에 약간 필요성을 느끼고 있죠 지금도 배쓰이 온전히 살아가면 힘이 빠져요 자 업그레이드 지상군 업그레이드도 일단은 많이 부족하긴 하단 말이야 상대 병력을 금방 쌓입니다 자 다시 찍어주고 잘해야되요 지금 널커가 지금 죽은게 굉장히 뼈아파요 그들아 빨리 생산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일단은 널커부터 좀 보충을 해줄거에요 업그레이드도 잘해줘야 되구요 지금 어 굳이 히데넬 부실 필요가 있었을까 싶긴 한데 일꾼 털그릇이 좀 불가능합니다 자 만화를 한번 나올증나 할거거든요 자 배쓰 굉장히 많아요 이거 배쓰 많아요 여러분들 롤커 배쓰는 한번 해줄게 자 비밀아 좀 찍어주면서 맞죠 자 롤커가 그래도 좀 받쳐주긴 해야지 멀티는 많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저는 자 롤커 배쓰는 해주면서요 이네디를 좀 세게 유도를 하나 자 옵니다 겁나 많이 이네딜 이렇게 걸어주면 차라리 좋아 어 미리 만화를 써주는거니까 여러분들 그죠 히드라로 체제전환합니다 히드라 롤커 체제 마린 이제 상대 일꾼이 많이 털리다보니까 그렇게 이제 강력하진 않네 어 자 치와이님 슈퍼채팅 2500원 감사합니다 몸멀체크하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아까 피 받는데 여러분들 한번 더 할게요 자 아 잘못됐다 어 일어난 척 일어난 척 하다가 지금 나오려고 하는거 같은데 상대도 자 자 스탑보로 넣고 가리기 자 좋아요 히드라로 이제 혹시나 와장창 찍어봅시다 일단은 해처리 쭉쭉 늘려주면서 업그레이드가 잘 돼야될텐데 말이지 자 살 많아요 이거를 한번 찍어줄거구 어 발키리까지 자 어디로 나오려고 할까요 상대가 일단 자 히드라 야 잠깐만 여기로 나오면 안되는데 일단은 발키리까지 좀 해준 모습인데 괜찮아요 그래도 이제 히드라 최소 이제 방어부 돼야됩니다 싸울라면은 자 정면으로 와라 어 약간 센터 경우에서 올라고 하는거 같은데 자 온링 유타를 좀 많이 의식을 했죠 상대 하지만 체제 전환은 일단 들어갔습니다 저도 반면 눌러주면서 힌진을 타고 올려줄거구요 이쪽으로 한번 오면 좋을거 같기는 한데 발키리 015까지 했어요 뮤타를 의식했죠 이거는 이제 아주 희소식 여러분들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슬라이스 라이브 드론 보충 한번 해주고 자 계속 모아주... 금방 이런 업그레이드 차이는 크게 엄청 크게 안납니다 다 따라왔어 히드라로 이제 과감하게 이제 해줄거라구요 멀티 잘 먹어주면서 발키리 계속 찍어주고 있죠 안오나 상대 어 슬슬 올 때가 된거 같은데 어 로보로도 한번 찍어주고요 로보로도 한번 찍어주고요 로보로도 한번 찍어주고요 자 내가 이제 병력이 많은걸 병력이 많은걸 아나 살짝 이제 소극적인거 맞습니다 고밀업 이제 완료 어 뭔데 이거는 어 자 여기에 병력이 오는걸 알면은 상대가 공격으로 오겠죠 그 그러면은 이건 뭐야 어 자 이정도로는 이제 뭐 쉽지 않다는거지 자 화면도 깼고요 좋습니다 히드라 굉장히 많다는 어차피 자원은 많습니다 여러분들 배우라면 먹어줄게 야 공격을 한번 와줘야되는데 상대가 안오나 킹도 소소하게 찍어줄 예정입니다 자 이제 한번에 또 많이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슬슬 오나요 야 슬슬 운다 이거 좀 와라 힌프를 먹어주려고 하는거 같은데 근데 와라 제발 어 아 또 죽었네 아 이 친구 몰랐는데 왜 자꾸 거기에 cg모드를 하는거야 어 자 뒷방 뒷방 한번 시원하게 치겠습니다 상대 이제 돌아오죠 쭉 올라갈거야 자 뒷방 이제 제대로 갑니다 돌아오기에는 이제 늦었지만 상대가 이제 돌아가고 있단말에요 쭉 갈게 쭉 커맨드 한번 깨주면서 자 자 베스 찍어주고 있지만요 안되죠 이제와서 뭐할라그래요 커맨드 깼구요 여기 그 세시도 한번 있을거란 말이지 자 이레디 계속 걸어주고 쭉 자 쭉 갑니다 방벽 애구 방벽 제대로 치겠습니다 좋아요 야 이레디가 효과가 좀 크기는 하네 근데 자 이레디가 일단은 커맨드 한번 깨줄게요 커맨드 자 커맨드가 사라진다는거죠 자 리페어하지만 의미가 없어요 여기 한번 내려줄게 뭐야 나갔어 자 이렇게 게임이 끝나버리네 여러분들 야 이레디가 세긴 하네 근데 말없이 쥐지가 나버렸네요 방이 또 있나볼까 없으면 뭐 어쩔수 없구요 어 있네 자 수고 수고했어 수고했어 바로 시작 랜덤인데 광복해줬습니다 근데 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